딱 1간 킹크랩시카 러시아 대게 시세 파괴, 가성비 선호자숙 대게 대사이즈 1kg당 2만 9,900원 실화, 최근 발생하는 선호자숙 대게의 품질이 평소보다 좋아서 재구매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이번 주 금토요일 수령 예약 물량만 200kg가 넘습니다. 동해수이 편지 발생 물량 싹쓸이하여 딱 2일간 한정 300kg까지만 판매합니다. 또한 3kg부터 무료 배송하는 날은 흔치 않습니다. 늦으면 무조건 품절되어 오니 4월 26일 금요일 27일 토요일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 부탁드립니다. 품절 뒤에 문의주시면 저희도 보내드리지 못해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본격적인 봄이 되면서 전국 각지의 펜션, 리조트, 여행지로의 주문이 평소에도 많은 편입니다. 또한 많은 단골분들의 개인적인 기념일, 생일, 모임 등등으로도 대개 킹크랩의 주문이 많습니다. 최근 러시아 대개 킹크랩 선호자숙 상품의 시가가 많이 내려서 올해 최저가 판매 중이라서 그런지 평일에도 주문이 많아서 항상 조기 품절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아 재구매가 가장 많은 선호자숙 대개의 경우 동해수이 편지에서 통관 및 유통시 발생하는 물량을 최다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후에는 조기 품절되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목요일, 금요일에는 예약 주문도 많아서 빠르게 조기 품절됩니다. 딱 일간 한정 300kg까지만 리뷰특가 적용시 1kg당 2만 9,900원으로 행사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선호자숙 대개의 품질이 평소보다 좋은 것은 안비밀, 또한 요즘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브라운 블루 선호자숙 킹크랩도 확보하였습니다. 선호자숙 킹크랩의 경우 브라운, 블루 두 종류가 동시에 입구되었는데요. 킹크랩 시가가 달라서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품절 전 구매 시 4월 26일 금요일 27일 토요일 고객님 댁 도착 오늘의 특가 1번 재구매 1위 300kg 한정 올해 최저가 선호자숙 대개 대사이즈 리뷰 특가 1kg당 33,900원 x 2만 9,900원 2번 없어서 못 파는 브라운 선호자숙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46,900원 x 43만 5,900원 3번 없어서 못 파는 블루 선호자숙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62,900원 x 5만 9,900원 4번 품질 1위 어급할 살아있는 박달대개 리뷰 특가 1kg당 5만 2,900원 x 4만 9,900원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의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4월 마지막 주말 보내세요.